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최하 등급을 받았고,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. 오늘 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130곳에 지난해 경영실적을 보면 최고 등급인 타궐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. 철도공사와 보은복지의료공단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고,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등 14곳은 미흡 등급이었습니다. 이번 경영평가에선 재무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재무상황이 악화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습니다.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